안녕하세요 생물친구 입니다 오늘은 보라색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 요 삭소름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꽃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한줄기에 요렇게 3개씩 4개씩 보라색 폭죽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꽃이 나풀거리면서 예쁘죠 그리고 모주인 삭소름도 좀 보여 드리고 이쁘지 해 놓은 아이들도 한번 오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소름은 물을 줄 때 잎에 물이 닿으면 잎이 요렇게 갈변을 하거나 색깔이 변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조명간수로 하지 않고 위에서 그냥 부물을 해준다든지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하여도 모주인 삭소름들은 적응을 잘해서 그런가 색깔이 그렇게 많이 갈변하지 않고 잘 자라주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모주들은 빨랫줄에 제가 키우고 있잖아요 그 빨랫줄에 같이 한번 가지고 와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빨랫줄에서 강한 햇볕을 받으면서 그냥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요 하얀 거리분은 저희 집 침대 창틀에서 자라다가 제가 보여드린다고 가지고 나왔구요 요 야자수 거리분에 있는 아이가 가장 오래된 삭소름입니다 할머니뻘 되는 아이죠 요 아이를 가지치기를 하여서 지금 요 또 옆에 있는 지금 요 분에다가 키우고 있는 거구요 지금 요 분 같은 경우는 늘어지게 키우지 않고 가지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따닥따닥 이렇게 짱짱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이가 어린 요 아이가 가장 대품처럼 보이죠 대품처럼 보이지만 아직 연약한 아이입니다 많이 웃자라 있구요 꽃도 많이 피워주고 있지만 많이 웃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삭소름은 요렇게 강하게 햇살을 많이 받으면 꽃이 잘 피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뭐 반거늘에 그쪽으로 옮겨 놓으면 또 꽃이 요렇게 살짝 나와주기도 하고 그래 한답니다 하지만 조금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그냥 요렇게 빨래줄에다가 노다지 이렇게 또 걸어 놓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꽃을 많이 보시려면 반거늘에다가 키우시는게 훨씬 꽃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요 아이들이 또 굉장히 폭풍 성장을 하잖아요 지금 한창 성장을 많이 하고 꽃대도 굉장히 많이 올려줄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요렇게 거리분들은 빨래줄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 아이들을 가지치기 하여서 키우고 있는 또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아이들도 있구요 그리고 또 입고지해 놓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 또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다육이 요 방울복랑이죠 또 방울복랑 요렇게 자라고 있구요 다육이 다이 밑에서 요렇게 또 삭소름들 입고지해 놓은 아이들도 있구요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아이들 요렇게 또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요 거리분에 있는 삭소름도 굉장히 묵은둥이입니다 묵은둥이인데 빨래줄에 늘상 걸어 두었더니 꽃이 잘 피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또 요렇게 다육이 다이 밑에 갖다 두었더니 그새 또 입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늘어진다 싶으면 요렇게 또 생량점을 살짝 이렇게 잘라주면 겨까지 아랫부분에 있는 입장에서 또 가지들이 또 나오면 또 요렇게 또 가지치기를 하여서 또 요렇게 또 꽂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요 아이도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적응을 하여서 또 요렇게 튼튼하게 또 새잎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삭소름이 어찌 보면 굉장히 쉽게 또 삽목도 잘 되고 입고지도 굉장히 잘 되지만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는 입고지를 한다든지 삽목을 한다든지 요렇게 하면 무심하듯이 그냥 신경을 좀 안쓰는 편이죠 그렇게 두다가 가끔 또 물어주면 요렇게 또 잘 자라준답니다 지금 요 아이도 외목대로 키우려고 요렇게 좀 작은 분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겨까지가 굉장히 길게 나왔죠 요런 겨까지도 이렇게 옆에를 살짝 요렇게 잘라주면 또 외목대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아랫부분에 좀 길게 나왔죠 요렇게 또 키우고 있구요 그리고 유아이는 삭소름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삭소름은 아니구요 바이바이올렛입니다 바이바이올렛 유아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삭소름하고 굉장히 똑 닮았죠 똑 닮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입장이 좀 틀립니다 삭소름은 잎이 좀 크지만 바이바이올렛은 요렇게 입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따글따글 하죠 굉장히 이와이도 굉장히 또 많이 웃자랐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있는 생량점을 모두 다 제가 다 제거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목대를 굵게 키우려고 요렇게 다 잘라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요 생량점을 좀 잘라 주면 영양분이 줄기로 가서 줄기가 좀 더 튼튼해 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또 키우고 있구요 다육이 다잎 밑에는 요렇게 입꼬지 해 놓은 아이들을 요렇게 요렇게 또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유아이입니다 유아이도 지금 입꼬지를 해 주었습니다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되었는데 무심하듯 요렇게 마사, 마사 흙을 좀 많이 넣어서 요렇게 좀 키우고 있습니다 있는데 입꼬지 해 놓은 아이들도 전면 간수하지 않고 요렇게 부무로 그냥 가끔 벌레살이 제비꽃 제가 물을 줄 때 요렇게 부무기로 그냥 물을 주고 있습니다 물을 주어도 잘, 입꼬지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뿌리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입장이 요렇게 초록초록 하니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제가 뿌리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또 입꼬지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비란 화분에다가 요렇게 또 삽목을 해 놓은 삭소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또 개발선인장 입꼬지 그냥 던져 주었는데 요렇게 또 뿌리를 내려서 같이 한 식구처럼 요렇게 삭소름과 라비란 원종 개발선인장이 요렇게 또 한 곳에 요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삽목도 잘 된 두 아이죠 생명력이 강한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차 잡아 당겼더니 뿌리가 제대로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 요렇게 제가 키우고 있는 삭소름들 입꼬지 해 놓은 아이들 삽목 해 놓은 아이들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